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법정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허위사실공표 대선후보로서 고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법정에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얼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 아마 피고는 피고인은 반드시 이제 공판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허위사실 발언 혐의를 부인했고 본인은 재판장이 추가적으로 할 말씀이 있느냐 얘기에 대해서 또 침묵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선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하실 얘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 빼고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위해 가지고 소명하거나 또 주장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답변하고 진술서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답변하는데 그런데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이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포렌식 돌아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일처장인 김문기 차장인가 차장이었을 겁니다. 그 차장의 핸드폰을 여러분들 수배를 해 가지고 그걸 포렌식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당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화번호가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이네요.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그렇게 이제 고발이 된 거죠. 이제 첫 공판이 어제 열렸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번호가 왜 고 김문기 씨 전화 전화기에 들어있습니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일처장의 휴대폰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전화번호가 시장님 이름으로 하나 적혀있고 또 변호사 이름으로 하나 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그거를 판사 앞에서 이제 증거물로 들이댄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은 하급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방송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 증거물로 검찰이 판사 앞에 제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증은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바로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의 포렌식 내용을 제시를 했고 이 포렌식 자료 가운데에서 이재명 시장 이름으로 저장한 번호가 나오고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 휴대폰 번호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으로 직직에 따라 달리 저장돼 있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면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검찰이 결정적인 그런 증명을 한 것이고 그 번호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전화번호를 여러 번 바꿨는데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거죠. 추가적인 그런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뭐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뭐 견제학을 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고 짐승이나 동물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호동희님께서 자유 우파 인기 유튜브를 전부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 세월이 바뀌면 편하는 거고 또 다 돈이 있어야 또 돌아가니까 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다 바뀌는 거고 그렇게 침묵한 대가로서 이제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면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은 또 다 같이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비용은 다들 지불 안 하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비용은 다 같이 치르지만 그러나 지금 뭐 자기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뭐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와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 자기 입을 통해서 내뱉은 이야기들이고 자기의 펜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권이 다 주어진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지막까지 그냥 잡아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당패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 입장에 생각하더라도 좀 딱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비명계가 친명계는 계속 주장하지만 비명계가 이재명 씨하고 아무리 이런들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내려올 수 있는 지금 처지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레지나 님께서 유튜브들이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면서 변절할 거면 왜 유튜브를 합니까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되죠. 다 돈이 또 필요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광고 수입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민감한 이슈 같은 것은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현존한 정치 권력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만은 다루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얼론으로서 유튜브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많이 변절이 돼버린 거죠. 변절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여 보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뭐 다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썩어가면 다 같이 썩는 겁니다. 정치도 썩고 유튜브도 썩고 방송 썩고 신문도 썩고 그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다 독립 사건이 아니고 다 서로서로 연결돼 가지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여러분들 처장에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시장님 뭐 지사님으로 다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장님 변호사님 그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것이 지금 들켰지 않습니까 시장실에 몰랐는데 김문기 씨가 왜 시장님으로 입력해놨냐 일종의 스모크 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시기죠. 경기도 지사 시절인데 경기도 지사님이라 안 해놓고 왜 시장님으로 해놨나요 그런데 분명히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전화를 물어보면서 알게 되었다. 시장 때는 몰랐다는 거 압니까 시장 때 몰랐는데 왜 여러분들 포렌식 해보니까 나오냐 이야기죠. 거짓말 대장치라는 것은 이제 뭐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